시작 아 준아 똑같이 해야지 일단 오늘 짜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말고 봐봐 이렇게 해서 그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냐? 이걸로 하자 아 뭐야 준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이걸로 하자 이게 뭐냐 이야 둘 다 진짜 잘한다 이걸로 하자 그러면 체조 아니야? 이거 알까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별래 아니야 지금?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렀어 처음 해? 시작 나는 스케이팅 아니야 나 스케이팅 할래? 나 스케이팅 나 스케이팅 나 스케이팅 먼저 할까? 어이구 행복하지마 빨리 컬링 보여주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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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링 우리 진짜 잘하는거야 지원이 피겨스케이팅이라 그러자 어 지원이 피겨스케이팅이라 그러자 언니라 그러자 김예림 언니라 그러자 지원 하나의 유영 유영 언니 우리나라 선수 이제 그만 이제 컬링 컬링 잘해 너 내가 돌 밀게 이렇게 해 아니 내가 이렇게 미는거야 장난치면 언니 안한다 장난치는거 없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지 지원아 지원아 장난치면 컬링 안할거야 응 빨리 한번 빨리 컬링해라 응 이렇게 하고 있어 준비 학교에서 두꺼울 뭐 아니 뭐 준비는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따 치고 이렇게 한길나 할까라고 상체를 걔 폴엉 고 다 한 번 더 이제 너가 돌려 알았지 내가 할게 고 아